아 세종국은요 저 태수만 오면은 세종국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본진으로 한번만 안오면은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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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천통이에요 한번만 태수 오면은 천통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아까 그 못본게 진짜 너무 크다 태수만 저한테 오면 돼요 태수만 태수만 오면 천통할 수 있어요 시작 아, 원소가 싹 쓸어버리네, 그냥. 아, 장안 진짜 미치겠네. 아, 거기 병력 13,000명이나 있었는데 그거면은 다 끌고 가도 다 뚫고도 남는 병력인데. 아, 돌아버리겠네. 특권이 지금 두 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6개월밖에 안 남았네. 됐다. 아니, 됐어요, 됐어요. 지금 뚫고 뚫고 지금부터 가면 돼요. 어차피 이까지 가면은 동맹 끝나거든요. 6개월밖에 안 남아가지고. 퇴사 안 줘도 특권 써서 나가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일단 후돈이 데려가고 대추놈이 데려갑시다. 아, 대추놈이 데려가는 건 안 되고. 아, 대추놈이 데려가야. 도창허저 도창허저 시작해 도창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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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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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를 한번 데려가면은 다신 해산을 안할거기 때문에 아 돈이 없다 아... 일단 기병으로 가서 저기 가서 바꿉시다 저의 삶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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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안갑니다 서두를 거 없어요 가보자 서두를 거 없어요 지금 지금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먹고 그 다음에 갑시다 제가 지금 손책 봐줄 것 까진 없죠 잠깐 사기를 다 떨구고 가야 되는데 사기가 아직 남았으니까 잠깐 대기합시다 아 왜 차 사기가 저의 삶을 바꿨다 저의 삶을 바꿨다 아 최악인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결사대가 있어요 우린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전략적 후퇴가 맞고요 전략적 후퇴가 맞고요 전략적 후퇴가 맞고요 우리 팀에 거개가진 애를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왔어요 충룡이어를 믿고 갑시다 그냥 충룡이어를 믿고 갑시다 충룡이어를 믿고 갑시다 모두! 일찍이 승룡이어줄! 믿고 갑시다 믿고 갑시다 믿고 갑시다 우리 병력도 없는데 믿고 갑시다 화염괴도 아니고 화공개였어요 사람 돌아버리죠 조식조충 걔네가 못찍었을거에요 아마 지금 이상 유명을 아직 다 찍은 애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와 돈 많은거 봐라 어차피 돈은 이제 계속 들어올테니까 일단은 빨리빨리 가서 여기 처리할 동안은 기병으로 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까지 먹고 정해창병 지금 얘네들은 원사한테 다 털리면서 굳이 또 저를 막으러 와요 굳이 또 저를 막으러 와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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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아이씨 아이씨 스ил 아이씨 이제ڑ스 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성 개판 쳐놓고 왔어요 진짜 이거 꼬라지 보면은 말이죠 우리 장수가 그렇게 많은데 S급 장수가 아까 엄청 많은 거 보셨죠 S급 장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하필이면 서왕을 딱 태수를 줘가지고 유저를 연매기는 겁니다 이렇게 개짜낭나게 서왕이 태수가 될 짬이 아니었거든요 하도 많아가지고 S급 장수가 근데 유저 연매기려고 서왕한테 주잖아 동민의 트롤이죠 서왕이 거기 낄 자리가 아닌데 아, 이 눈이 보여줄거예요 일신 불안에 싸우세요 이거 롤 렌의 선숫이라는 것이예요 여러분, 힘을 보여줘요 아, 이건 또 뭐야 버그 발생하나요? 버그 발생하나요? 버그 발생하나요? 아 아 여기서 또 버그가 그러니까 소울샷님 말씀처럼 제가 일부러 S급 장소를 남겨놨어요 쓰라고 S급 장소를 쓰라고 다 남겨놓고 갔는데 그걸 하필이면 서왕을 끌어가가지고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동민이가 저렇게 할 거면 제가 남겨두고 간 이유가 없어요 여기도 신학이 나오면 큰일 난다 진짜 아 신학이 나왔다 근데 조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와, 그 짧은 시간에 아까 화염괴도 맞았고 요번에 또 신학이 맞았고 요번에 또 신학이 맞았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묘안이 있습니다 묘안이 있습니다 예 동민은 내정 개판치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정란이 한 번도 안 나온 것도 동탁 탓이 커요 동탁때문에 장난이 한번도 안나온거죠 와 그 와중에 제사체배 깨알같다 이것은 로렌의 선술로 이루어져 이것은 죽을래 정봉자 미친놈이네 녹봉이 지불되지 않았대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 분배를 안했다는 얘기죠 하우돈 드디어 밥값하고요 밥값에 진작했어야 될라는데 용헌의 신수인 소우 몽독가 오시오패 오시오패 계속 퇴수 근무중신이야 소왕같은 찌꺼기한테는 테스 주고요 양평관 때문에 안되죠 안정으로 돌아서 가야돼요 소왕같은 찌꺼기 아, 일구 출연이 어서 오세요 우리는 어 이 북벌에 가장 그 행운의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오장원 우린 오장원으로 지나갑니다 역시 북벌함 오장원이죠 역시 북벌함 오장원이죠 부도태소 좋아요 그리고 임재홍교 빙더기 김하도련 이건 괜찮은데요 내정중신이 없네 아, 호보련님 어서오세요 행운의 장소 가정이기도 한데 그 이게 어디 갈지 선택할 땐 역시 오장원이죠 원수하고 우리가 동맹이 아니죠 자, 원수하고 동맹 끝났어요 오늘로 동맹이 도착하고 동맹하지마 원수하고 하지마 akyysook 아 Lukaku pren소하고 동맹하면 끝이야 미래가 오 여기 간다 이거 안막을거야 오장원전투에요 설명해주세요 死と言わせてくれ。 祈らの者、力を示せ! 承知、承知、承知。 これぞ、老練の戦術というものじゃ。 かしこまった。 罼が見せてくれ。 どんなahlbecaは優しいと。 ノ hireくよ! 正遥だよ、伝えに行われ! self- 당신の言葉はもっと。 承知、承知、承知、承知。 様々それをつけ、私たちは力を示せ! 조치! 근데 저게 오장원 이름이 나와도요 이게 랜덤이라 계속 바뀌어요 한 종 먹고 다시 묻어가면 돼요 양평관이 문제인데 사실상 하북이 아까 안 넘어간 것도 동관때문이거든요 관이 문제예요 자 호영무쌍 기대한다 호영무쌍은 그냥 이것만 먹어도 우리 사기가 다 오르거든요 이것만 먹어도 우리 사기가 다 오르죠 이 눈이 보여줄게! 일신 불안에 싸게! 이 눈이 보여줄게! 그 눈은 좀 더 오pler 일신 불안에 싸게! 일신 불안에 싸게! 저 눈이 보여줄게! 려케이노 신지 그 Middle East garlic 려 DAE 찬 기대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가 육관장 사명세요 관장은 우리한테 있고요 유비는 여기로 간지 모르겠어요 유비 아까 죽였나 내가 아이씨 아이씨 아아 진짜 아이씨 아이씨 화면도 안나와요 아하 화면이 왜 꺼졌어 화면이 꺼졌어 화면이 꺼져 아니 화면은 항복은 항복인데 화면은 어디 갔냐고요 화면은 어디갔어 화면은 어디갔어 아이씨 아니 항복한건 항복한건데 화면이 왜 나가냐고 잠시만 класс 아이씨 наша